오! 1대1이라고요. 네? 오늘 1대1 아니고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지원이가 오늘은 B의 13이네요. 네. 시작하겠습니다. 스케이트. 스케이트. 하나씩. 케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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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를 쓰일꺼? 스케이트. 합쳐서. 몇가지 소리. 스케이트. 다 합쳐서. 스케이트. 소리. 스케이트. 스케이트. K-A-T-E 소리? 스케이트 오케이 안경을 썼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? 거꾸로 썼잖아, 안경을! 아! 스케이트! 스네이크! 뭐라고? 스네이크 빨리 좀 하자 네 하나씩 스네이크 하나씩 네 네 네 아, 네야 N이 네 소리도 내나봐요 르 엔 크 합쳐서 스네이크 몇 가지 소리? 스네이 합쳐서 스네이크 뜻은? 뱀이요 오케이 뱀 스네이크 빨리 하자는데 왜 소리든 목소리든 왜 사갈인 것 봐 S-N-A-K-E 소리? 스케이트 아, 스케이트구나 스네이크 스네이크 오케이 그래서 소리? 스파이더 스파이더 하나씩 F 스케이트 스파이디얼 한글 안땠어요? 스파이디얼 아 이거 스파이디얼에요? 아니에요 이가 아무 소리 안나요? 이가 어 됐거든요 이가 가진 3가지 소리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.. 이.. 에.. 오 오? 이.. 에.. 오에요? 아니에요 이.. 에.. 오 뭐? 어 그래서 합쳐서 스파이디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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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쳐서 스파이디얼 야 소리가 뭐라고요? 스파이디얼 스파이디얼 거미야 스파이디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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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지원이 공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건가요? 뭐죠? 까먹었어요 까먹었다고? 공황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까먹었는데 오쩌고 저쩌고 하더니 까먹었다고? 네 갑자기 까먹었어 너 언제 보고한다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소리 스멀 스멀 알렐은 무슨 소리 낸다 뭘 뭘 소리를 해요 내가? 올 알렐은 뭐라고요? 스멀 알렐은 뭐라고요? 오 오 합쳐서 스멀 뜻은 정답 작다 작다 내가 지난 시간에 작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돼요 어? 너 이거 두 번째 하는 거잖아 작은 다 놀이야 그냥 아니요 공부할 때 공부 좀 해 네 내 뜻이 뭐라고? 작은 작은 그래서 스멀 스멀 쓰로 진솔 τι 알 애들 Authority 알 lens 신 손 ש ש ש ש 스톤 하나씩 오 스톤 이렇게는 이렇게는 스톤 다 합쳐서 스톤 뜻은 정답 돌 스톤 스 S T O N E 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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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마일 하나씩 V I 은 스마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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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라고요 하늘 하늘 니가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 구름이 아니고 하늘이라니까 구름하고 하늘하고 똑같다며 응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요 구름하고 하늘하고 어떻게 똑같냐 응 뜻은 하늘 하늘 소리는 sky 스카이 똑바로 소리 안내지 스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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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까지 우치원생처럼 공부할까 너 몇 학년이야 지금 내년에 몇 학년 돼 똑똑하네 응 그런 것도 알고 응 이제 홀수 짝수는 알아 하지마세요 아니 또 몰라 홀수 짝수가 뭔지 아니 알아요 해 스푼 스푼 하나씩 스프 우 를 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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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지난 시간에도 뜻 틀렸어 뜻은 스푼 이번엔 맞았어 저번에 뭐라고 말했지? 숟가락 스푼 쓰기 스피 스피 스푼 스톱 스톱 마시 아 푸 스탑 스탑 오는 아 중에서 아요 중에서 여기까지 소리 스탑 스탑 로켓 파 타 타 이렇게는 압 압 이렇게는 에스랑 T요? 이렇게는 스타 이렇게는 스타 이것도 스타고 이것도 스타야? 뭘 모르는데요 너무 동그라미가 많아서 색 손 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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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P Stop Snow S L O O O O U Snow Snow 눈 눈 내리다 S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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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쓰기 시험 칠 건데요. 지난번에 틀렸던 거 또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? 혼나요 잔소리 듣고 딱밥 맞아요 네 스스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지난번에 틀렸던 거 틀면 뭐? 나한테 혼나고 딱밥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리면요 몰라요 아무 생각 없어요? 아니요 틀리면 또 고쳐고 고치고 혼나고 잔소리 듣고 뭐 전보단 뭐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말고 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스스로 저요?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아무 생각이 없어 맞춰야 되겠다 왜 틀렸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들긴 들어요 들긴 들어요 오케이 좋아요 되셨습니다